시간이 길어지네요 자,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통카트니까 집에 가는 시간은 계약의 성립 부분을 볼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본다고 그랬죠, 계약법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 2월 때를 한 번 더 보면 아마 계약법은 흔들림이 좀 없을 거예요 그게 잡히고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게 민법 총칙이거든요 민법 총칙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 가서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을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26개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8개, 36개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27개를 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오늘 집에 가면 교과서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계약법을 아까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그걸 읽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많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5월까지는 동영상을 듣다 보면 귀는 행복해요 동영상 들으면 다 알아듣겠는데 왜 문제만 보면 이게 왜 안 읽혀요 그건 뭐냐면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문장을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금 나눠드린 거 있죠 문제 아까 민법 총칙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 민법 총칙이 끝나면 괜찮죠 아까 수업을 디테일하게 안 했다 하더라도 OX 문제 들을만 하던가요? 아니면 오늘 계약법으로 바꿔도 되고 나중에 OX를 근데 웬만하면 민법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 올 때는 대리 파트를 좀 보려고 그래요 대리 파트 민법 총칙에 OX 문제를 그거 설명하고 계약법 다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잡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민법 총칙하고 계약은 잡아야 돼요 두 개는 무조건 잡아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권에 들어와요 무조건 이게 올해 학교론이 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아마 학교론은 좀 약간 난이성이 있어질 확률이 좀 높고 민법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법은 한 번 수준이 올라오면 내려가진 않아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민법은 들어도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럴 수 있는데 민법은 이런 형태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점수가 이런 형태가 되고 다른 공급은 P, Q 이게 이렇게 공급 공소인가? 이렇게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점점 공부량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점수하고 그러니까 한 5월까지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꾸준하게 어느 순간 터와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성립을 좀 볼 거예요 성립을 이거 보고 효력을 볼 건데요 성립은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얘도 정해져 있긴 해요 자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냐 그랬더니 성립은 모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청약하고 그 다음에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 그래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인데 문제 포커스는 무조건 청약과 승낙인데 얘가 제가 찍으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65번 문제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64번이죠 64번이 공동조당, 근조당권이고 계약법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계약법의 열 문제가 나올 때 지문이 가장 짧은 게 얘예요 나머지는 다 길어요 아홉 문제가 사례형이 보통 네다섯 문제가 들어가고 그런데 쉬워요 지문을 읽어보면 자, 요건데 요거부터 해보게요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되려면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거든요 집을 그럼 얘가 이렇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하고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어? 마음에 들어 1억 정도면 사겠어 라고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럼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됐죠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집 건물이니까 이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항상 어떤 분들이 무조건 갑과 을이 나오면 청약은 갑이 하는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을이 승낙을 해요 아니, 을이 청약을 해요 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야, 당신 집 마음에 들어 내한테 1억에 팔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청약자가 되고 얘가 승낙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약자와 승낙자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자, 전제조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돼요 뭐일 것 같아? 여러분들 찾아보면 지금 답이 다 있는데 여기에 뭐일 것 같아요?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돼야 되죠 1억 그럼 이것도 1억이죠 1억인데 변경을 가했습니다 8천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내용이라 그래요 계약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사항이라 그래요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내용이 A집을 1억 얘는 A집을 8천 그럼 안 된다고 이걸 변경을 가했다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1억에 파세요 그럼 얘가 1억에 사겠어요 단 계약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중개수수료,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우리 법에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균본해서 부담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야 1억에 사세요 내가 1억에 살게 단 계약 체결 비용은 모두 네가 부담해 그럼 뭔가 조건이 들어갔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이 붙여지면 이건 승낙이 아니에요 새로운 청약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일치가 되어야 돼 여기 하나가 두 번째 하나가 뭘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다 몇 가 있는데 자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집을 사라고 했죠 1억에 그런데 옆에 있던 병이라는 사람이 오 싸네? 야 그거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하고 병이 승낙을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갑의 1억이고 병의 1억이니까 내용이 일치가 되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안 돼요 바꿔 볼게요 갑은 을녀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녀가 내가 해줄게 그럽니다 그럼 둘이 결혼하나요? 아니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계약의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 그래요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돼? 합의가 됐어야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 문제를 빗대서 27회 때 문제를 기출을 했는데 이걸 냈어요 맞춰보세요 감남은 미국 사람입니다 을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한 개당 10달러로 갑은 미국 사람이라 물건 한 개 10달러 청약을 했고 이 중국 사람은 홍콩에서 그래 한 개당 10달러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은 US 달러로 계산을 한 거고 이 사람은 홍콩 달러로 계산을 한 겁니다 계약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계약 내용이 일치가 안 돼 얘는 US 달러고 얘는 홍콩 달러니까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숨은 불합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합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치수로 한다 이걸 착오로 치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욕을 시험을 낸 거야 착오를 가지고 그래서 불합이 그렇죠? 숨은 불합이 아까 내가 1억에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1억은 너무 비싸 8천이라고 했다면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있는 거죠 변경을 가한 거죠 불합이가 된 거죠 그럼 성립이 안 된 거지 그러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미국 사람은 한 개당 10달러 중국 사람은 한 개당 10달러 10달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것 좀 보이지만 얘는 US 달러 얘는 홍콩 달러 그럼 실질적으로는 객관적 내용이 합치가 안 된 거지 가격이 이건 불합이 숨은 불합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사비가 안 된 거지 그럼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착오의 문제가 나온다고 기출을 시킨 거야 그게 정답이었고 이건 X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밑에 419페이지 보인가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표시 보이죠? 읽어볼게요 처음이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끊어봐요 지저분하게 보세요 괜찮으니까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인 끊어요 창약과 동그라미, 승낙 동그라미, 합치 동그라미 즉 합의가 있어야 된다 찾았나요? 그럼 이런 합의가 있기 전에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동그라미, 주관적 동그라미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찾았나요? 그럼 지나가기 전에 주관적인 건 뭐야?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건 뭐야? 계약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죠 넘겨봐요 이제 420페이지 그럼 420페이지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있죠? 그럼 양가로 1번에 객관적 동그라미, 내용적 동그라미 아, 그러면 1억에 사라고 했으면 1억에 사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자, 2번 주관적 동그라미, 상대방 동그라미 아까 감남이 일녀에게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병녀가 내가 대신해 주겠어요 그럼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감남이 을에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랬단 말이야 을이 누구냐면 갑의 지인이야, 신의 그러니까 원래 이 물건은 1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친구라 1억을 부른 거야 그런데 옆에 있던 병이 어디 싸냐? 그럼 내가 살게 그럼 내가 병한테 판다면 나는 1억 3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을이 승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거야 당사자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당사자 의사 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한 청약에 대해서 병이 동그라미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립이 안 되니까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머릿속에 밑에 보면 숨은 불합이라는 거 보인가요? 밑에 양가로 2번에 봐봐요 아니, 큰 번호 2번 박스 안에 숨은 불합이와 착오의 차이점이라는 거 보인가요? 여기서 질문 숨은 불합이는 자기도 모르는 그 불합이는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시 비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있죠? 이건 성립된 거야? 성립이 안 된 거야? 성립된 거지 됐는데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거야 비통착사강은 그럼 숨은 불합이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린 거고 그다음에 비통착사강, 착오는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중요분의 착오나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큰 테마로 보면 구별이 되죠 숨은 불합이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럼 무효, 취소, 착오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고 착오는 이미 성립이 됐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엄연히 달라요 그게 두 개가 간단해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착오는 동그라미 큰 번호 2번에 박스 안에 착오는 동그라미 그것이 법률행위 중요한 부분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게 되나? 끊어요 무식적 불합이가 숨은 불합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무식적 불합이가 있게 되면 끊어요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 세모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세모 부정이라는 의미예요 부정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따라서 숨은 불합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으로 끊어요 차고세모 착오를 이루어 문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게 27회 때 정답지였어요 이 지문이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의 의사 계약이 성립돼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면 정찰가가 붙어있지 않아요? 요구르트, 천원 이렇게 붙어있죠? 정찰가가 붙어있는 건 다 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요? 마네킹 밑에 보면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부다? 청약 이 가격에 이걸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중개사 지나다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나? 그 백화점 가격표대로 여기 백화점 있나요? 김포에? 없어요? 없어요? 천이구나 백화점에 그런데 백화점은 가긴 가죠? 백화점은 가긴 하겠지 자, 그 가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죠 안 깎아주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요구르트가 천원인데 백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팔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중개사 사무소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파트 34평인데 밑에 가격이 써져 있어요 10억 밑에 뭐라고 써요? 조정가 써져 있지 않아요? 그건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의 요인인 거야 꼬셔낸다, 깨어낸다 이 정도 가격이고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고 가고 나중에 전화해서 깎아주세요 할 수 있죠?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청약의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그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걸로 바로 가볼게요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 집 1억에 사! 하고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한 게 그래요 이 청약이 뭔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집 1억에 사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야 승낙이 뭔데?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개가 결합돼서 계약이 성립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야 야 청약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승낙이 뭔데?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청약과 승낙을 섞어요 섞어놓고 청약에 관한 내용인지 승낙에 관한 내용인지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걸 먼저 정리해놓고 가보자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약은요 여러분 자판기 생각하세요 1, 2, 3, 4, 5 다섯 개만 기억하면 돼요 끝 청약은 우리가 자판기, 혹시 자판기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잘 안 보이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판기 보면 설탕커피, 푸링커피, 믹스커피, 고급커피 400원 써져 있다고 그럼 이 가격을 나하고 타협해서 정한 거예요 자판기를 파는 그 커피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야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일방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밀크커피잖아 옆에 설탕커피, 푸링커피, 고급커피지 그건 뭐야? 구체적이지 구체적이잖아요 일방적, 그다음에 구체적이에요 백화점 가봐, 마네킹 밑에 그렇죠? 바지 얼마, 신발 얼마, 타이어 얼마, 윗돌이 얼마 안 웃네 확실히 백화점을 잘 안 가는군요 상하 글자 안아, 그거? 윗돌이 할 말 안 쓰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구체적이잖아요 제품들이 구체적이죠 그다음에 내가 이거 사겠어요? 그럼 직원이 줍니다 확정적이에요 이건 확정된 거야 그래서 내가 커피 자판기 동전 넣고 딱 누르는 순간 커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커피 자판기 자체가 청약이에요 내가 300원 넣고 눌렀죠 이게 뭐야? 승낙인 거야 커피가 나와야 될 거 아냐? 그런데 안 나와 이게 뭐요? 재무불량이요 재무불량이지 이행이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어? 아니 바로 해제면 안 돼 은행에서 돈 안 갚으면 독촉장 날아오지 않아? 돈 안 갚아요 변전할 때 지났는데 그게 뭐예요? 최고라 그래 최고 그걸 그럼 자판기가 커피가 안 나와 그럼 뭘로? 발로 차 이게 최고야 그래도 안 나와 그때 가서 해제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일방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게 청약이야 백화점 물건, 정찰가 이게 정찰가 생각하면 돼요 정찰가가 붙어있는 거 어떤 시험은 정찰가가 붙어있는 뭐라고? 청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하고 다른 점이 뭐야?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은 확정이야 불확정이야? 불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정이 아니라고 자 두 번째 청약은 누구한테 할까요? 아까 갑이 의뢰계 내 집을 이렇게 사세요 특정인이죠 자판기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에게도 가능하고요 또는요 불특정인에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어요 에브리바디 마음에 들면 사고 싶으면 사 이런 거죠 청약 스톡이 자 근데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될까요? 자 해볼게요 이건 내가 건너뛰었어요 민법 총칙에서 갑이란 사람이요 갑남이 지금은 편지를 안 쓰더라고요 놀랬어요 놀랬는데 요즘은 우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장당? 보통 우편을 430원인가? 430원이에요 저희 때는 펜팔하고 그런다고 난리 구슬했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고 그러니까 합니까 갑이 을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짝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요? 하얀 종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글자를 쓴다고 하얀 종이에 이걸 표백이라 그래 하얀 종이에 표시한다 그리고 이걸 우체통에 들고 가요 그리고 넣습니다 우체통에 이걸 발송이라 그래 발신한다 그럼 여기에 날아갑니다 누구에게? 을 우편함에 그렇죠? 이게 도착했어요 이걸 도달한다 그래요 그럼 도달하면 지금 을료가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어 내용 모르는 거죠? 도달이 됐죠? 그렇죠? 도달해서 도달했다는 건 우편함에 들어가거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받았거나 사무실로 보냈다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가 수령을 한 거예요 이게 도달이에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얘가 읽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띕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완치 이걸 요지라 그래요 완전히 알았다 그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원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표백, 발신, 도달, 완지, 요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이르고요 너무 늦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원칙은 도달로 합니다 원칙은 도달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도달할 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였을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전체에 애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전체에 애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두 개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가면 발신은 예외입니다 이게 하나가 뭐냐 하면 격승발 격지장은의 승낙은 발신주의 두 번째는 우리 묵권대리가 있어요 민법 총칙에 묵권대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갑에게 본인에게 묵권대리 의리 당신 집을 3억에 팔았어요 하고 최고를 보냈다고 그런데 본인이 최고의 확답에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하지 않는다면 거절한 걸로 본다 하고 들어와요 거기가 묵권대리에서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잘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원래 시험은 얘가 잘 나오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메가 쪽에서는 전국 모의고사의 시험에 한 번 냈어요 이걸 잘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격승발만 알면 돼요 격지장은 승낙은 발신주의 써질 거예요 자 다시 청약은 언제 혈액이 발생해요? 이제 도달이지 이제 알아야지 도달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될 때 효과가 발생이 돼 그럼 도달이 됐죠 그럼 도달이 되면 상대방을 승낙자는 갑이 집을 파는구나 얼마에 하고 물색도 해보고 대출권도 알아보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어 그 집을 살려고 그런데 갑이 야, 을 미안해 나 집 판다고 했잖아 그거 없었던 걸 해 그럼 누가 불치기 손해를 받아요 을 그 집 살려고 대출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갑이 자기 청약을 철회해 버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봐요 을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감남이 을녀에게 청혼했다가 을녀가 고민하고 있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가진 게 있을까 없을까 부모는 부잘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남이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너하고 안 해 그럼 얼마나 충격이겠냐고 그게 좀 도달이 되면 이걸 함부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철회를 못하게 해요 다만 철회가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도달이 되더라도 그거 뭐냐면 상대방 의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뭐예요? 유보 유보라는 의미가 혹시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자주 보나요? 이때는 항상 본다고 해야 돼요 대화의 묘미가 없어요 자 봐 보면 가끔 홈쇼핑 호스트가 뭐라고 그래요 제품이 이제는 시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유보장이야 즉 무슨 말이냐 가비을한테 내 집을 1억에 사 해놓고 끝에다가 내가 병한테도 내가 1억에 사라고 했거든 병이 먼저 승낙하면 난 너한테 못 팔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철회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유보장인 거야 그런 것들을 유보라 그래요 그리고 홈쇼핑 같은 거 오늘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어? 빨리빨리 매진이 되네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 시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제품이 조개 완판되면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그게 유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더 이상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보장이 있으면 얘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래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시험은 유보를 많이 냅니다 두 번째 4번에요 만약에 청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버린 거야 청약이 날아가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청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물어봐요 청약자가 뭐라고요? 사망이 됐거나 또는 행위능력이에요 행위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그 청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행하면 되죠? 누가? 상속이 이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청약자 다섯 번째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정할까요? 안 나갈까요? 갑이 의뢰한 때 야 내 집사 5월 30일까지는 이야기해 줘야 돼 승낙기간의 승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는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첨장에 가면 청약의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X 청약은 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외울 필요 없어 횟집에 갔는데 해를 주워 먹어야 되지 그 파슬이나 무채를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해를 먹어야지 이게 메인이 이거거든 다섯 개가 이게 알겠죠? 시간 계산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여러 가지 수업이 있으니까 항상 오늘까지는 한번 하게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수업을 저는 2시 정도까지는 해요 50분에서 2시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하지만 이거 일단 찍어가 아 동영상이 있구나 자 승낙 이거까지 하고 싶게요 알겠죠? 아니 샤지 조금은 자 승낙이에요 자기가 끝났죠 승낙은 뭐냐 그러면 이게 물어보는 거야 승낙이 뭡니까? 2개 3개 4개 여기다 다섯 개 해볼게요 그래서 승낙도 다섯 개예요 이걸 정형화시켰어요 이것만 하자 그럼 무조건 마친다 응용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자기들 책임인 거고 일단 이게 팩시 포인트니까 자 청약은 아니 승낙은 뭐예요? 승낙은요? 승낙이 뭐예요? 그러면 승낙은 이 청약에 대한 확답이라 그래요 청약에 대한 확답인데 이거 회답에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답에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미쳐 백화점 가면 안 돼 편의장 가면 안 돼 욕구르트가 나를 보고 뭐예요? 천 원이요?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걔를 보고 뭐예요? 안 사? 그런데 바로 옆에 갔더니 우유가 나를 쳐다봐 또 천 이백 원 백화점에 가면 미친다 마네킹 보고 안 산다 안 산다 계속 대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회답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내가 이분한테 결혼했죠 이분한테 난 당신한테 결혼하고 싶어요 5월 3일까지 회답이 없으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애식장을 잡아서 진행해 나갈게요 하고 덧붙여서 청약을 보낸 거야 정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짜나서 대답을 안 했어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해답의 의무가 없다고 해답 안 해도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해답을 안 하면 그럼 이건 뭐야? 청약에 구속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청약에 청약에 구속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답 안 해도 돼요 미치는 거야 백호점 가면 그러면 되겠어요 두 번째 승낙 여기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승낙은 누구한테만 해야 되겠어요? 집을 팔겠다는 사람에게만 승낙하는 거야 그럼 특정인에게 불특정인에게 해요? 애는 특정인에게 하지 불특정인에게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청약과 승낙에서 가장 기출문제 답을 분석하면 얘가 가장 답이 많이 됐어요 이 두 개 지문이 애하고 얘 지문이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세 번째 청약은 도달 위잖아요 그럼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승낙도 의사표시야 그럼 언제?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이 돼요 다만 격지자라는 게 있어요 격지자가 이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격지라는 건 이격돼 있다는 말인데 거리상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상의 거리예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김포에 있는 사람은 멀죠 거리적으로는 이건 격지자냐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나오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뭘로? 휴대폰으로 핸드폰으로 그럼 대화자예요 대화자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나오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그럼 뭐예요? 대화자야 격지자가 아니야 그런데 김포에 있는 사람이 옆에 뭐가 있지? 검단? 검단 인천 여기도 인천 아니지? 인천 아니지? 검단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그럼 2, 3일 걸릴 거 아니야 시간적으로 그게 격지자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상의 문제를 격지자라 그래 그럼 격지자 간에 잘 봐봐요 청약은 청약은 도달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격지자의 승낙은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해요 다시 해볼게요 10월 30일까지 승낙을 해주세요 하고 청약을 보냈어 승낙기간 정한 거죠 청약자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갑이 내 집 1억에 사 하고 승낙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10월 1일 날 그랬더니 얘가 도달이 됐어요 누구에게? 을에게 10월 3일 날 이렇게 됐죠? 그럼 을은 승낙을 받았으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 했어요? 10월 예를 들면 5일 날 보냈다고 승낙을 그럼 며칠 날 도달할까? 눈치가 빠른 거 보는 거야 지금 1, 1, 2, 3 걸렸으니까 갈 때도 5, 6, 7 10월 7일 날 도달이 될 거라고 승낙서가 그럼 원래 승낙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할 때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이걸 우리가 격승발 발이라 그래요 격승발 격승발 단 여기는 뭐예요? 청약은 격지자간이더라도 격청도가 돼요 인천압바드에 가면 격청도라는 섬이 하나 있다고 진짜는 아니고요 격승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해는 됐죠 이제? 이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출문제 이게 냈습니다 10월 31일이 승낙기간입니다 승낙을 10월 25일 날 발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10월 27일 날 도달이 됐네요 자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10월 25일 이해 됐죠? 격승발 자 그런데 이렇게 냅니다 10월 31일 날 승낙기간입니다 근데 얘가 10월 29일 날 보냈습니다 승낙서를 그래서 3일 걸려서 11월 1일 날 도달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어? 계약 자체는 성립이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오케이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이 됐죠 그럼 자격박탈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한 건 자격이 박탈된다고 그럼 언제예요? 이 안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찾는 거야 이 기간 안에 승낙기간 안에 도달이 돼야 되고 1차적으로 그리고 계약 성립은 발신할 때예요 그래서 얘는 승낙기간이 지나도 도달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발신이 아무리 앞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받아들여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시험 봐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게 다 혐의거든 지금 제가 수업할 때 말하는 게 다 100% 시험이에요 제가 방문각에서 1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썼어요 메가에서 지금 3년째 기출문제를 써요 기출문제만 한 13년, 14년을 썼어요 중개사 기출문제만, 민법을 얼마나 기출문제를 많이 외우겠어요 정형화시킨 거지 문제를 이렇게 이거 격승말, 격승말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승낙을 할 때 얘가 1억에 사라고 했잖아요 청약이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비싸 비싸 8천, 8천 이게 뭐야? 기존 청약에 뭘 붙인 거야? 아니, 변경을 가한 거야 변경, 변경을 가한 거지 그리고 또는 야, 네가 매매대금 다 부담해 하고 뭐예요? 이거 조건을 붙인 거야 그럼 기존 청약에 변경을 가했거나 조건을 붙였다면 이건 계약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새로운 청약이라 그래요 왜? 1억에 사세요 그랬죠? 얘가 뭐라고 그래요?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이 새로운 청약이야 의리 제공한 청약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8천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살게? 팔게? 그럼 계약이 성립되버려요 일단 이건 뭘로 간다? 변경 조건을 붙이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뭘로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씁니다 다섯 번째 눈치 빠른가 볼까요? 다섯 번째 이렇게 됐어요 눈치가 보통 보면 10월 30일 날 승낙기간이요 그런데 여기서 도달이 됐어 승낙이 이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연착이라고 해요 지하철이 연착되고 있어요 기차가 연착되고 있어요 가긴 갈 건데요 연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연착이 두 종류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5구거든요 연착은 보통 우리가 보통 통상의 연착 우리가 연착이라고 할 땐 예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고의 연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개념만 해볼게요 통상의 연착은 이런 거예요 승낙기간이 이날이잖아요 그런데 10월 29일 날 보낸 거야 여기서 도달이 된 거지 여기서 그럼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죠 이게 통상의 연착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 그런데 10월 1일 날 승낙서를 보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편지는요 한 달 이상 걸리진 않습니다 3일이면 들어가고 이틀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도달이 된 거야 이게 그럼 중간에 뭔가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까 우편물을 분리하는 과정에 기계에 끼어가지고 나중에 발견됐다든지 우편물 배달이 잘못돼가지고 울릉도 독도 걸쳐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걸렸다든지 이게 뭐예요? 사고의 연착 일찍 보냈는데 늦게 도달한 거 사고의 연착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 이거 뭐라고요? 통상의 연착 연착은 늦게 도달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알 건데 통상의 연착은 이건 새로운 청약이에요 나중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연착은 얘를 말합니다 사고의 연착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결론 청약과 승낙은 이 4개, 5개로 구별이 돼요 10개 총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잠깐 한 5분 쉬었다 오면 한 40분까지 할 건데 쉬었다 오면 이거 책 있죠? 이거 좀 정리해드릴게요 책에다가 표시해드릴게요 잠깐 갔다 오세요